최근 일본에서 풍진이 유행해 여행 계획에 있는 사람 중 미접종자는 사전 접종이 필요합니다.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접종하지 않은 경우 여행 4주에서 6주 전에 예방접종을 하고 출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 또 풍진 면역 증거가 없는 임신부는 임신 3개월 이내에 감염될 경우 선천성 기형의 위험이 크다며 여행 자제를 당부했습니다. 질병관리본부는 풍진은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해 백신을 2회 모두 접종하는 게 중요하며 생후 6에서 11개월 영하라도 1회 접종을 한 뒤 4에서 6주 후 출국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일본에서 풍진은 2013년 유행 이후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2018년 7월 말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.